오! 자, 다섯 분입니다, 다섯 분! 여기, 여기 여기! 온다스 형님 무대로 올라오세요! 여기! 자, 세 분과, 세 분과! 댄스, 댄스! 자, 어디? 어디? 아니, 팬틀어발, 팬틀어발 여기, 여기 자, 두 분, 두 분 여기, 뒤에서 뒤에, 뒤에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여기 맞으면 한 분 한 분 어디, 어디? 여기, 여기 자, 이제 그만 자, 차렷 자, 이렇게 쓰세요 자, 차렷 자, 다른 건 없어 여기 와서도 조명 소비를 응원해야 돼 자, 차렷 자, 이제 선물을 받을 다섯 분은 선정이 됐고요 이제 선물 값을 해줘야 돼 자, 차렷 자, 뭐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포항에니스 송단입니다 포항에서 오셨습니다 포항 네, 저는 창원에서 왔고요 조명소 팬카페에니스 응원단장 날고시촌숙입니다 창원에서 오셨습니다 창원 네, 안녕하세요 청주에서 온 대표 조명소 팬카페에 중청 지역장 네리 포항입니다 청주에서 오셨습니다 청주 네, 육소에서 온 에비스 정루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 다루진에서 온 김영아 엔피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모든 여러분들이 받는다는 느낌으로 자, 대표는 오늘 다섯 분에게만 드린다는 거 다음 축제 때 오시면 제가 가득 챙겨드리고요 자, 그러면 선물은 획득하셨으니까 이제 선물 값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음악 따끈하게 드릴 테니까 화끈하게 자, 준비 됐습니까? 자, 배우는 공연이 자, 배우는 공연이 동생이 자, 배우는 공연이 자, 배우는 공연이 자, 차렷. 여러분들의 역할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물론 가수의 생명은 가수가 지키지만 그 가수를 더 오래도록 할 수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이 목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하시고요. 조명선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인사 드립니다. 차렷. 인사. 네. 자, 선물 여기 다섯 개. 네, 주총 가시면 다섯 개 챙겨드리겠습니다. 출발. 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시고요. 자, 저희 축제는요.